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단식 투쟁이 화제인 가운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네티즌들이라던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좌파 진영의 정치인하고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다르고 또 단식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르다면서 이 비교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이재명이 지금 단식을 하는 모습에서 화제인 것은 이재명이 왜 단식을 하는지 그 이유라던가 명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단식을 제대로 하는가 진짜로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단식을 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단식을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딴 식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보온병에 있는 무언가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가지고 벌써부터 구라로 단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단식 방법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문재인도 단식을 할 때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보온병 스킬을 썼으며 과거 문재인 역시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과 똑같이 앞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온병을 사용을 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보온병을 쓸 이유가 없는 여름철에 단식 투쟁을 했는데 굳이 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보온병을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할 때 보온병이 바뀌어 가면서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선배 정치인들의 이런 스킬을 좀 본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이들의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파진영의 정치인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과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할 때 항상 그 내용물이 확인이 되는 투명한 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왜 오해를 살만한 단식 투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신들의 단식 투쟁이 조론거리가 될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했는지 참 의아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단식을 격려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단식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 보은병 단식 스킬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다시 봐도 두 사람의 단식하는 스타일이 너무 똑같죠. 그리고 한편 좌파진영하고 우파진영의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파진영의 정치인들이 건강이 훨씬 더 안 좋고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파진영의 정치인들은 단식을 그렇게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한 지 9일 만에 완전히 탈진을 하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황교안 전 대표 역시도 8일 만에 건강 상태가 너무 많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단식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좌파진영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단식을 오래 해도 멀쩡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단식을 열흘 이상을 했지만 수염이 자란 거 외에는 굉장히 멀쩡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당시에도 무슨 초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며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무려 45일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위독해 보이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3일 동안 단식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산 송장이 되었는데 정청래는 좀 너무 말자한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정청래가 단식하는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면서 보좌관이 망을 보고 있는 차에 타가지고 무엇을 하고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단식하는 도중에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등 뭐 이런 행동을 했지만 저게 뭐 식후 때문에 아니었겠죠 설마 그리고 과거에 노회찬이라든가 심상정 같은 경우에도 30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 당시에 단식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 30일이나 굶은 사람치고 굉장히 말짱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단식을 꽤나 해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보통 단식을 하면은 3일부터 굉장히 위기가 온다 그러고 3일 정도 되면은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며 일주일 정도 굶으면은 진짜로 누워가지고 산송장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30일이나 굶었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정총래 같은 경우에는 45일을 단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물과 소금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5에서 73일 사이라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가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정총래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울었는데 초인인가? 아무튼 뭐 이번에 이재명의 단식을 놓고 좌파 우파 정치인들의 단식 스타일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단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단식을 못하더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세월호 단식 투쟁도 생각이 나죠. 과거의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을 할 때 유가족들만 사용을 하는 단식 물품함이라고 아이스박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물을 꺼낼 때 누군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틈새로 자유시간이 한 박스가 있어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물품 박스인데 자유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의아하다.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이번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하도 명분이 없는 단식이어가지고 별하별 사건들이 다 소환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단식으로 인해서 좌파 진영의 흑역사들이 다시 한번 들춰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단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잼버리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이재명은 현재 국회 앞에서 혼자 텐트 치고 거기서 마실 거 마셔가면서 태블릿 PC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수시로 놀러오고 그러다가 힘들면은 실내에 들어가고 출퇴근도 하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 단식을 보니까 잼버리로 혼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감상평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며 정말로 이재명스러운 단식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석 관련해가지고 한나절만에 또 입장을 바꾸었는데 오늘 검찰 측의 요구대로 4일날 검찰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검찰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검찰 측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검찰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깽판을 쳤고 결국은 불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11일날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밑밥을 깔은 이재명이 11일날 검찰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법조계에서도 현재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 11일까지 단식을 하면은 거의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재명의 단식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가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 받기 싫어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들어 눕는 야당 대표는 보다 보다 처음 본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며 차기 총선 때는 확실하게 심판해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런 막장 쇼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4 5 5 ät